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가수 이찬원님 6월에 이어서 7월 행사도 가득 찼습니다. 우리 이찬원님 2024 울산조선해양축제 함께 즐기는 축제의 바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는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울산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요. 울산광역시 동구해수욕장 10길 동구일산해수욕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4 울산조선해양축제는 7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 3일간 해양관광로시 울산광역시 동구일산해수욕장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19일 금요일 축하공연을 이루어진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발한 배콘테스트, 나이트런 일생과 같은 전연령대를 아우르는 헬러콘텐츠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동구관광투어와 해양레포츠체험 같은 다채로운 체험, 참여, 전시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찬원님은 7월 19일 금요일에 진행된 개막식 공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6월달부터는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이찬원님 서울콘서트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원님 2024 울산조선해양축제 오는 7월 19일 금요일 이찬원님이 엔딩 무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